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넷째,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사야의 기록인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복음으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해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일일이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297일 누가복음 3장 디베르 황자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듀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구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래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울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쩡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후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룩바베리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io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타미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타시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요, 그 위는 엘마타미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무원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미요, 그 위는 엘리아기미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베시요, 그 위는 보앗이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다비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해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미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해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세미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노기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세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보금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당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주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고리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유리시되 기록된 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유리시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엘리아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아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보라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메. 그들이 그 가르치시메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져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유리되. 이 어떠한 말씀인구.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지지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언지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지지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밀어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 노라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일을 시작하시며. 낮에는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과 엘리야 엘리사 때의 일을 이동하여 말씀하시자. 나름 믿음에 대해 자부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듣자 격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반역자로 처단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렛에서 쫓겨나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다시 가르치시는 일과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는지 해질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워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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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그럼 속죄는 무엇인지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